집사2장 집사2장 야.. 너 꼬부심 아니야? 정말 찢다 같아 오빠! 그거 내 흥분한 거 아냐거군요? 야, 저 내 계산 출연자 아니야? 근데 왜 친막 어떻게 따라와? 애들아, 어디 못 학년이야? 우리 몰라? 근데 왜 인사 안 해? 어제 5학년도 말 좀 빠졌다. 잘하자. 아, 존나 스트레스 받아! 꽉 치네? 아, 졸라 웃겨. 이런 생각에 술 무섭고 뚫려. 주학생이네? 주학생이네? 주학생이네?